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귀염둥이 천방지축 요장 주주! 천사처럼 착한 발레 공주 릴리! 공주클럽의 기타 공주 로사! 자유로운 리듬 공주 아이린! 나쁜 마녀가 주주 친구들의 드레스 컬러를 뺏고 종이로 만들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시크릿 풍선 클레이! 치크릿 치크릿 시크릿 주주! 동글동글 마술같은 풍선 클레이로 주주의 핑크 드레스도 만들고 예쁜 꽃도 붙여주고 아름답게 완성! 마지막으로 후!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시크릿 주주 친구들이 모두 살아났어요! 특허받은 신개념 5강 교육놀이! 시크릿 주주 풍선 클레이 프렌즈! 잠깐! 물에 뜨는 클레이 보셨습니까? 통째로 넣어도 동동동! 공기처럼 가볍고 풍선처럼 가벼워 기적의 클레이! 풍선 클레이! 가벼워 가면을 만들었어도 무겁지 않고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흔들 모빌도 만들 수 있죠! 우와! 색이 선명하고 정말 예쁘네요! 어우 부드러워라! 동글동글 말랑말랑! 정말 잘 뭉쳐지고 잘 만들어지고 더욱 놀라운 것은 종이에도 착! 나무에도 착! 스케치북에도 착! 어디에나 착착착! 10배 보상! 종이에 착! 풍선 주주에 착 붙지 않는다면 10배 보상! 구입가의 10배를 보상해드립니다! 부드럽지만 울퉁불퉁! 아이들 축각 자극에 좋은 것은 물론 입체 표현에 좋습니다! 그냥 색을 칠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와! 색 혼합도 정말 쉽고요! 예쁜 카드도 만들고 보채도 만들고! 액자도 손실깔에 뚝딱! 제가 지금까지 만든 클레이 중에서 제일 잘 만들어져요! 항면에 쉽게 붙일 수 있고! 후 불면 풍선처럼 입체적인 모형이 완성! 너무도 좋아하고 갖고 싶은 시크릿 주주와 프렌즈를 직접 만들어 갖고 놀 수 있어 정말 좋아요! 특히 형태가 잘 잡히고 빨리 붙기 때문에 바로 갖고 놀 수가 있고! 바로 선물할 수도 있고요! 또 탄성이 탁월하죠! 우와! 공을 만들었는데 통통통 튕기는 클레이가 있다니! 나무로 만든 연필 꽂이도 풍선 플레이를 붙여서 꾸밀 수 있죠! 지저분하고 쩍쩍 갈라질 걱정 없이! 어디에나 붙고 입체적 표현이 가능해 정말 다양한 만들기를 할 수 있고! 부드럽고 정말 잘 만들어줘! 아이들이 편하게 딱이죠! 창의력, 집중력 향상! 손의 소근육 발달, 리큐 발달은 정말 좋겠는데요! 미국 컴인 유럽 안전인정 총 100대! 무덤성 테스트 완료 안심! 주주, 릴리, 로사, 아이리, 주주, 펜즈, 풍선 4개, 빨대 4개, 풍선, 클레이, 핑크 2개, 보라 2개, 빨강, 노랑, 파랑, 흰색 총 8개! 여기에 배경판까지! 이 모두가 대파격가! 29,900원! 29,900원! 우와! 정말 저렴한데요! 혹시 중국산 아닌가요?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전문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 10배 보상! 종이에 착! 풍선 주주에 착 붙지 않는다면 10배 보상! 구입가의 10배를 보상해드립니다! 수많은 클레이 제품을 사줬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이에요! 일단 너무 잘 만들어지니까 애가 좋아하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주주 친구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직접 붙여서 벽에 걸어놓고 카드도 풍선 클레이로 만들고 이건 최고예요! 주주! 검은 마녀가 로사를 또 얼음 풍주로 만들어버렸어! 릴리! 보정의 힘으로 구해봐! 도움 없었어! 우리 셋이 힘을 모아야 해!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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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들아! 니들 덕분이야! 사실은 풍선 클레이 덕분이란다! 검은 마녀의 마법도 단번에 풀어버리는 풍선 클레이의 엄청난 힘! 풍선 클레이만 있으면 여러분도 다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신개념 오감 교육놀이! 시크릿 주주 풍선 클레이 프렌즈야! 첫째! 동글동글 가벼운 입체 클레이! 물에 끓일 정도로 가벼운 클레이! 통통통 튀는 클레이! 통기처럼 가볍고 풍선처럼 가벼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클레이! 풍선 클레이! 가벼우니까 가면도 만들어 쓰고 모빌로 만들면 살랑살랑 바람에도 흔들흔들! 동글동글! 도돌또돌! 울퉁불퉁! 손으로 느끼고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정말 잘 뭉치죠? 귀여운 양도 울퉁불퉁 문어도 멋지게! 송이에도 착! 나무에도 착! 스케치북에도 착! 어디에나 척척척! 예쁜 카드도 만들고 교체도 만들고 액자도 순식간에 뚝딱! 둘째! 깔끔하고 갈라질 걱정 끝! 손에 흘러붙고 한 번 놀고 나면 책상 바닥 아이들 옷까지 마른 가루가 떨어져 엉망이라고요! 손에 붙지 않고 가루가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만드는 것도 만든 후에도 깔끔하게! 만들고 나면 쩍쩍 갈라지고 잡히고요! 떨어지면 부서졌다구요? 갈라질 걱정 없고 부서질 걱정도 없이 심지어 공을 만들어 통통통! 갖고 놀 수도 있어요! 셋째! 남녀 어린이 모두 만들기 자신감이 쑥쑥! 주주 친구들을 만들고 갖고 놀 수 있어 여자 어린이만 만들고 붙이는 교육 놀이라 남자 어린이도 좋아하고 풍선 클레이는 자신이 원하는 자동차도 만들고 크아! 무서운 공문도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죠! 지금까지 그 어색한 클레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풍선 클레이는 정말 정말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보들 말랑말랑해 힘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도 원하는 모양을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만들기 자신감이 쑥쑥! 너무도 좋아하고 갖고 싶은 시크릿 주주와 프렌즈를 이제 직접 만들어보세요! 평면에 쉽게 붙일 수 있고 푹 불면 풍선처럼 입체적인 모형이 완성! 특히 형태가 잘 잡히고 빨리 익기 때문에 바로 갖고 놀 수도 있고 바로 선물할 수도 있고 넷째! 교육효과 만점! 그냥 매끈한 클레이가 아닙니다! 울퉁불퉁 오돌돌돌 아이들 감각을 자극 촉각 발달 그 어느 클레이보다 선명하고 밝은 색상으로 시각 발달 뭉치고 붙이며 손에 소근육 발달 색분합이 어려운 클레이는 이제 그만! 색분합이 쉬워 색깔 교육에도 탁월! 만들면서 집중력 향상 상상력 창의력 억! 만든 것을 가지고 역할 놀이를 하며 사회성 발달까지 미국 커밋 유력안전인증 C100댕! 무독성 테스트 완료로 안심! 주주, 릴리, 루타, 아이린 주주, 프랭크, 풍선 4개 빨대 4개 풍선 클레이, 핑크 2개 보라 2개 빨강, 노란, 파란, 흰색 총 8개 여기에 배경판까지 이 모두가 대파격가 2만 9,900원 2만 9,900원 또 하나의 약속 10배 보상 종이에 착! 풍선 주주에 착 붙지 않는다면 10배 보상! 구입가의 10배를 보상해드립니다 도대체 크리스 4-3-1-8-0 1-0 2-0 1-0 2-0 3-0 1-0 3-0 4-0 감사합니다.